자 어 웬만한거 거의 다 깼구요 도쿠 그냥 마지막에 간단하게 있는거 간단한 저투 하나 하죠 솔직히 이거는 썬도 혼자 가서 모조리 다 그냥 죽여도 되지만 혼자 가서 다 죽여볼까? 뭐라고? 어떤 자식이 우리가 숨어있는거 발견한거지? 그거? 젠지한 나는 피비를 내내 나는 터맥에서 숨겨달라고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 더러운 스파를 죽여! 친구들 누설할 수는 없어 그래? 뭐 그렇다면야 뭐 덤빈다는데 뭐 늑대인간에 무서움을 보여주지 제가 말했죠 얘 그레이터 웨얼프가 되면 그 순간부터 예 무쌍은 본다고 뭐 이 체력건강의 이시 뭐야 이 대체행이 그냥 겁나겠네 소리지 죽어임 일방적인 학살이야 학살 근데 왜 이렇게 그 이게 배경음도 안나고 왜 이러지? 한번 다시 한번 실행 실행을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죽어 인마 빨리 이거 뻗혀 아이 뭘 보호해 보호하긴 시시 됐네요 아이씨이씨 너무 싱겁게 그랬냐 잠시만요 아이씨 아이씨 와우 천백골드나 있네 내가 얻은 보석이나 이런것만 팔아도 돈께 되겠다 아이씨 아이씨 그럼 뭐야 아이씨 쏟선데이의 채널 갖고였대 앵 엥 자 가자 간단하게 그냥 예 썬데이의 무쌍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찰칵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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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라 두명만 스피드 부츠를 더 얻으면 될텐데 고고고고 무덤으로 가죠 에드윈의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까 갔던 그 코가 아까가 아니지 하는건 어제지만 나는 이 장소를 어느정도 기억하고 있어 태고쪽에 사라진 아티펙트에 대해 낮은 목소리를 속삭이는 예언자들과 마법사들이 있지 하지만 지각력이 없는 마법사들은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지 나는 소문을 들었고 그 주제에 대해 조금 읽어본 적도 있어 자주 절망 속에서 그 이름을 중얼거렸지 네더스크롤 나는 그것이 귀족들 사이에 묻혀 아스카라틀라에 있다고 맹세하는 점쟁이와 격렬함 잡담을 했지 만약 내가 만약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바꿨잖아 만약 내가 우리가 발견하면 정말로 얕잡아 볼 수 없어질거야 아마도 지하 돌 무덤이라나 제거 나는 그것은 무엇을 나갈 수 없어질 나갈 수 없어질 나갈 수 없어질 자기 혼자 강해지지 않는다는걸 파티하기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말을 바꿨죠 아주 저런 부분이 참 귀여운 리드위기 여기에 뭐 그 더이상 조심할게 없죠 이미 위험요소나 함정들은 여기 지금 세번째 오는거야 퀘스트 때문에 자 여기까지 싹 다 했었구요 자 이제 여기 여긴 레벨 드레인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음으로부터 음의 에너지계로부터 보호 레벨 드레인을 그니까 레벨을 떨어지게 하는 공격을 원천봉사할 수 있는 게다가 어 함정이 있을거 같은데 아 괜히 썼나 너무 일찍 쓴거 같은데 한명 찾아야지 그지 아 함정이 있을거야 아 너무 일찍 썼어 아 아까워 아 저기 누구있네 헤이 쟤가 일로와봐 아 야 피해를 일밖에 못주냐 으악씨 그레이톤 몸이 아니죠 그냥 머미는 레벨 드레인은 아니에요 한대도 못 때릴걸 아 아 아 아유 틀멀지 정화 오 정화 정화아 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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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미는 됐고 가스 됐고 야 어 어 그냥 화요볼을 간단하게 한방 날려주고 괜찮아요 썬들은 맞아도 재생력이 좋기때문에 금방금방차가 해야지 아 하급 중반사 ts 그렇다면 다행히 하급 중반사 5레벨 타잇찌 하급 중반사 5레벨 타잇찌 제 장무라고요? 어 여기 가는 길이 있으신데? 내 바지야! 하아... 그것은... 그럴 수는 없소. 칼드 위자드가 나를 찾고 있다고? 얼마나 뒤에 발결될 것 같소? 칼드 위자드?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? 나는 이 장소에서 칼드 위자들이 나를 감옥에 넣기 전에 제자들이랑 같이 도망갔소. 우리는...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책들을 가져갔소. 글은 너무 오래 전이라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 되었으려나? 나를 파괴로 온 거요? 어... 당신은 리치... 내가 리치니까 죽여야지! 흫... 야 이거 웃긴 놈이네. 야 리치니까 죽여야지! 그! 이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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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거야 잠깐만 저장하고 일단 싸움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팔거다 야 이건 한번밖에 못쓰냐 아 이거는 50번 이거는 똑같이 자장하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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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야 왜 아무것도 안해 밀리치랑 혹시 다른 밀리치랑 좀 틀린가 야 궁금해 자장하고요 아 아 그냥은 역시 안되네요 음 자 가만히 도와줄게 네? 조심해! 너의 필요가 많아 너도 필요해 나의 도겸에 나의 정신을 보면서 아, 지금 내가 보여주지 않는다 너의 삶은 죽을 것 같다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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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윈 오데이세론과 네더 스크롤의 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 보상은 또 썼어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네더 스크롤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에드윈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네더 스크롤을 해석하게 돼서 점점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일어나서 저는 뭐 나중에 점점 진행하면서 알면 되겠네요 자 이건 여기까지 했구요 자 네드윈 아 네드윈 에드윈의 네더 스크롤 퀘스트 였습니다 점점 뭐 나머지 부분은 진행하면 바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죠 중간중간 보는게 또 재밌잖아